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일 파스텔로 푸른 사과 그림 생기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결실의 상징으로 재물의 기운을 불러드립니다 초록색은 의욕과 성장의 색으로 초록색을 띄는 것을 집안을 두면 좋은 기운을 불러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예쁜 푸른 사과를 그려서 소파에서 잘 보이는 자리나 현관에서 바로 보이는 곳 또는 식탁에 걸어두면 집안에 좋은 기운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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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